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생존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피폭포유증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로 호손들에게 유전질환이 계속 발생했고 이를 접촉한 이후 주민들에 의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최소 자폐증 스펙트럼 증후군이 널리 확산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원폭을 투하하기 전 원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도시 투하하기 전에 도쿄 앞바다에 떨어뜨려 일본인들에게 그 위력을 경고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폴로 달 프로젝트만큼 비용이 드는 맨해튼 프로젝트로 개발한 핵무기를 한 발이라도 낭비할 수 없다며 아시아 일본인들을 상대로 직접 핵무기를 투하했습니다. 한국 언론사 jtbc의 비정상회담 111회는 미국의 일본 원자폭탄 투하에 인종적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 비정상회담 111회는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영상에서 제가 할 말은 다한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포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해 러시아에 귀속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여전히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인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러시아는 자국 영토의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에 맞서 핵무기로 자국 영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미국에 비해 형평성이 없습니다. 러시아를 여행하셨다면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서유럽 국가들보다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낮고 인종차별의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미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포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인에 대한 공공연한 인종차별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러시아나 미국의 백인들에게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악의적 욕설 번역한 미국 언론의 인종차별과 관련해 이제는 한국 대통령까지 미국인들에게 식민지 개돼지 수준의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의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멘